형, 요즘 좋으시겠어요?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니까. 아, 똑같지 뭐. 너야말로 요즘 난리도 아니던데. 명성이 자자해. 그래도 형 따라가려면 멀었죠, 뭐. 금방 따라잡겠던데. 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. 그거 다 형한테 배운 건데요, 뭐. 그거 다 형한테 배운 건데요. 네가 너무 아까워. 네 남잘 본 적은 없어도.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.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. 넌 내게 기회를 줘. 네가 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. 그 남자에겐 미안하지만 거절이겠단 말.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알아. 하지만 그와 있기에는 네가 너무 어떻게 따라하잖아. 너를 어떻게 대주니. 너를 어떻게 대주니.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. 하기는 없는 것 같았니.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. 그게 아니라면. 그게 아니라면. 그게 아니라면. 네가 너무 아까워. 네 남잘 잘 본 적은 없어도. zobaczy다. 네 남잘 잘 본 적은 없어도.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. moments if you see God's Bubk Pak Oh. Karen realized 기억 안 들 determinant. 엄마가 정부가 fahrenitos奇단 말입니다. 뭐. 네 옆엔 내가.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네 남자가 누구니 널 이렇게 혼자 누구다니 이미 나 같으면 자식 손잡 생긴 후에도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아 Let me love you and hold ya 날 봐 지금 이 기회 다시금 보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니금 만지 바라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봐 내 눈 속에 비추는 네 미술을 봐봐 너를 어떻게 대주니 니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기는 없는 것 같니 지금 내가 절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니가 너무 아까워 니 남자를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니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유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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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준쌤 나에게 area 이를 쇼쌓지 나에게 해결해 나에게 해결해 나에게 해결해 나에게 해결해 나에게 해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